네, 반갑습니다. 스폰에서 부모님께서 두부찌개를 맛있게 끓이셨다고 해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한 알 육수를 이렇게 넣으신다고 합니다. 동양육수라고 되어있는데 동전육수를 한 알 넣으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매치 가려는 게 있어서 매치 간각도 넣고 백량육수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육수를 내고 동양님께서 매실리키스도 넣으면 좋다고 해서 매실리키스도 넣고 어머님 주신 간장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매운 고추여서 많이 맵게 되었는데 거기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지금 엄청 맵게 되었네요. 그리고 호박도 제가 시장에서 사게 한게 큰데 호박을 천원에 주셔서 맛있게 넣고 또 대파도 이렇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도요. 두부찌개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된장찌개가 없어서 된장 끓일까 하다가 두부찌개를 완성했습니다. 네, 모두운데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집은 에어컨을 안 뜰어서 너무 더운 날씨인데 더운 여름에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